이장우가 키우미어로즈 팬들과 눈물의 작별식을 했습니다. 이장우는 10일 서울 고척에서 열린 경기에서 불굴의 의지로 재화를 끝내고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 대타와 대수비로 나와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팬들을 위한 이벤트성 출전이었으며 빠르게 회복과 재활 과정을 마친 이장우를 위한 구단의 배려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이장우는 이날 타석에 들어서기 전 모자를 벗어 관중석을 향해 여러 차례 인사했고 마이크를 잡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장우를 보기 위해 고척돔을 찾은 팬들도 각종 응원 도구를 통해 정우야 고마웠어 등 문구를 남겨 뭉클했으며 눈물까지 보이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1차 지명으로 히어로즈에 입단해 특급 신인에서 국가대표 슈퍼스타까지 된 이장우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했기에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물론 이장우와 히어로즈 팬들이 영원히 작별하는 것은 아니며 이장우는 FA 자격이 아닌 포스팅 자격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때문에 먼 훗날 다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되면 무조건 히어로즈 소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단의 멋진 선물도 남기게 되는데 바로 그의 이적에 따라 키우미어로즈가 받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 메이저리그 구단이 포스팅된 KBO 리그 선수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을 경우 KBO 리그 구단의 이적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1달러 이상 5,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인 5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를 초과한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로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000만 1달러 이상일 경우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최초 2,500만 달러에 대한 20%인 500만 달러와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2,500만 1달러부터 5,000만 달러에 대한 17.5% 4,37만 5,000달러에 더해 5,000만 달러를 초과한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15% 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궁금해지는 것은 이정후의 예상 계약 규모로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최근 이정후의 계약 규모에 대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미국 매체는 이정후가 어느 정도 계약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컨택 능력과 수비 모두 특출나다 이제 겨우 25살이다 하지만 장타 생산 능력이 메이저리그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겨우 네 번째 외야수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도 이정후가 5,000만 달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비교는 비슷한 유형의 아시아 타자들의 계약 규모입니다 팀 동료였던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고와 계약할 당시 4 플러스 1년 최대 3,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다르고 두 사람은 네야수와 외야수라는 유형의 차이가 있어 일본 타자들의 계약 규모가 더욱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스즈키 세이아가 2022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할 때 5년 8,500만 달러 유시다 마사타카가 올해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할 때 5년 9,0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어도 일본 타자들에 비해 한국 타자들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고 직전 시즌 부상으로 제대로 된 쇼케이스를 보여주지 못한 점등을 감안한다면 이정후의 계약 규모는 4에서 5년에 7천만 달러 안팎의 계약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최소 5천만 달러에 계약하게 된다 하더라도 키움은 이정료로만 937만 5천 달러인 약 126억 원을 무조건 받게 되며 7천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 167억 원을 그리고 유시다 마사타카의 금액인 9천만 달러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약 200억이 자생구단인 키우미어로즈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구단의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이정류에만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작별히 섭섭할 팬들에게도 구단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